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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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은 푸른 칠 일곱 가댁을 끊겨버리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데릴라는 화를 내어서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난 당신하고 같이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순은 또다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지아니한 세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 그래서 삼순을 잠재해놓고 서지안 세줄로 데릴라가 묶어놓고 삼순이여 불레스 사람이 왔다고 말하니까 일어나니 그 세줄이 시레타듯이 끊어져 버리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데릴라는 노발대발에서 이제는 당신하고 동심도 안하고 당신하고 교제도 안하게 됐습니다. 정욕의 포로가 된 삼순은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점점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순을 재워놓고 데릴라는 배틀을 가지고 와서 위선에다가 그 머리를 일곱 가득이를 짰습니다. 그리고 삼순이여 불레스 사람이 왔다고 고함치니까 삼순이 일어나서 배틀 전체를 다 들어서 깨뜨려 버리고 위선으로 짜놓은 그 일곱 가득을 다 뽑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데릴라는 노발대발에 습니다. 매일마다 졸라대며 내일마다 노하니 정욕의 포로가 된 삼순은 어찌할 수 없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증여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기어코 자기 진실을 토로하고 말하십니다. 나는 나실린이라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었다. 내 하나님의 정욕의 기론보험은 이 머리칼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자 데릴라는 삼순을 자기 무릎 위에 재우고 난다. 칼로서 그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고 말하십니다. 그러고 말하십니다. 삼순이요. 불레새 사람이 왔다. 삼순 일어나서 내가 몸을 흔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야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으려고 했는데 일어나 몸을 흔들어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떠났고 그는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숨겨놓은 불레새 사람이 와서 삼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야외가 떠난 삼순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불레새 사람은 삼순의 두 눈알을 뽑았었습니다. 노줄로 묶어서 끌고 가서 옥중에서 맷돌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정욕이 만드는 결과가 이것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욕정과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의 눈알이 뽑히게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결과에는 처절한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는 옛날에 소돔과 고무라로 변화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서 1장 5질로 칠지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레 범차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국해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흥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후 도시들 또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별을 받으므로 그 우리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원수 마귀가 정욕의 멍예로서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이를 풀어버리고 그리 또한에서 의와 거루감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셋째로 교만의 멍예를 우리는 벌써 던지하는 것이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감으로 성견하는 정신병입니다. 성계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교만한 자는 루시퍼 마귀였으십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은 가난 아름다운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였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연은 마귀가 어떻게 타락한가를 성경 2사에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의 일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꽃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라다 원수 마귀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에 자기 지위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버림을 방한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하고 거대한 국력을 소유하자 그만 교만해지자 그래서 일본 궁극주의는 전 대동화를 다 자기 손에 넣어서 소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쟁의 파고 원자탄 심판을 받게 되고 일본의 궁극주의는 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의 히터로도 동일합니다. 독일과 독일 국민인 아리안족이 세계에서 가장한 우수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독일 아리안 민족이 온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민족적인 교만으로 일어나다가 독일은 폐망하고 나라가 죗더미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설에닌 주의를 가지고 일어난 소련 복습이기 공산주의 혁명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물질밖에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적 유물주의에 서서 그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나왔으나 70년 내 공산주의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의 성은 모래위의 지은 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오만을 우리는 깨닫고 땅을 치고 회개하립니다. 88올림픽 이후 불과 국민소득 6천불에 불과한 데도 불과하고 선진 대열에 들어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국내외를 불과하고 오만하고 그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외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그만하고 호들갑을 띄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오만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과 오만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겸허하게 낮아져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회개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무례함의 멍해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의 범죄를 저버리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는 법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의와 범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반드시 예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법으로 적어놓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놓은 예의 범죄인 것입니다. 가족 중 손이엇뿐과 손아랇뿐 형과 아우 간에 예의와 범죄이 반드시 있습니다. 손 위에뿐이나 손아랇뿐이나 형이나 아우나 차별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멱살을 잡고 헛는다면 이것은 파탄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예의 범죄이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 선배와 후배 간에 예의와 범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 예의 범죄이 있습니다. 예의를 저버리면 깡패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사 사회가 되지 않냐고 살만한 질쓴 사회가 되지 않냐고 깡패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계에도 고린도전서 시상장에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저버리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인 현상 중에 뚜렷한 것이 예의 범죄를 저버린 생활이라고 성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1절로 오지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하며 거룩하지 않냐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하며 비만하며 팔며 조금하며 자구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견의 모양은 이시나 경견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 속에 최소한도의 예의범죄주자도 지키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한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무질서에서 돌아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예의와 범죄를 사랑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탐심이 요란하게 날뛰고 정욕이 뛰고 교만하고 무리함 등의 원수 마의가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상 그의 신앙에는 참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도를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를 이지해서 갑없이 구원을 바라시면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날뛰는 탐심의 마귀 정욕의 귀신 교만 무리함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 또한에서 참으로 의와 거루감을 지은 새삼을 잊고 천국길로 유유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